아야 아 저는 어제 집에서 유튜브를 봤어요 그렇지 저는 어제 집에서 유튜브를 봤어요 퍼펙트 오케이 저는 어제 집에서 유튜브를 봤어요 very nice 오케이 먹고 있어요 먹었어요 먹을 거예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현재 과거 미래 의문문 부정문 먹고 있어요 먹었어요 먹을 거예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잔 딴딴 님 렛츠 고 쥬기는 해요 먹다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먹었어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먹었어요 뭐야 안 먹었어요 아니야 갖다가 보고 있어요 보다 보이다 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봤어요 봤어요 볼 거예요 볼 거예요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보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봤어요 볼 거예요 볼 거예요.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보다. 나는 보고 있어요. 나는 봤어요. 나는 볼 거예요. 나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렇죠. 봤어요. 라고 하는데. 무엇을. 나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어요. 나는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나는 책을 보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다. 책을 읽고 있다. I'm reading a book.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나는 책을 보고 있다. 나는 책을 읽고 있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쌤. 오케이. 나는 책을 보고 있어요. 나는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저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You got it? 그렇죠. 단계별로 1단계. 1단계. 쌤. 뭐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보고 있다. 라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나는 보고 있어요. 나는 봤어요. 나는 볼 거예요. 나는 봤어요. 쌤. 쌤. 마님은 봤어요. 의문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what. 어떤 거를 보느냐. 어떤 거를 보느냐. 나는 친구를 보고 있어요. 친구. 친구를 보고 있다. 만나다. 만나고 있다. 쌤. 오케이. 나는 친구를 보고 있어요. 나는 친구를 만나고 있어여도 맞지만 나는 친구를 보고 있어여도 만난다는 의미예요. 쌤. 민. 오케이. You got it? 나는 친구를 보고 있어요. 네. 나는 책을 보고 있어요. 나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나는 또 뭐가 있을까. 잡지를. 나는 잡지를 보고 있어요. 나는 한국어 책을 보고 있어요. 나는 영어 책을 보고 있어요. 오케이. 보고 있어요. Right now. 나는 봤어요. 나는 봤어요. 나는 볼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과거나 현재 들어가면 언제? 나는 지금. 지금. Right now. 들어가야 되겠죠? 나는 어제 책을 봤어요. 나는 내일 책을 볼 거예요. 그죠? 자. 의문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오케이. 자. 아야. 저는 어제 집에서 유튜브를 봤어요. 그렇지. 저는 어제 집에서 유튜브를 봤어요. 퍼펙트. 오케이. 저는 어제 집에서 유튜브를 봤어요. Very nice. 오케이. 만나다. 만나고 있어요. 만났어요. 만날 거예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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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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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안 많았어요. 안 갔어요. 가다. 가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갔어요. 갔어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오다 오고 있어요 왔어요 올 거예요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딴딴 오다 오고 있어요 왔어요 올 거예요 왔어요 안 왔어요 자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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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말했어요 말했어요 말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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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했어요 or 말 못했어요도 돼요 말 못하다 말 못했어요 I'm very shy so I'm I'm not 말 못했어요 ok 말을 못하다 ok